안녕하십니까 로마우 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33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0절부터 11장 베르세토 디에치 알로 스테소 모두 비디코 비사라 조이야 브레솔리 안젤리 디디오 베론 솔로 페카토리 게시 라베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0. allo stesso modo vi dico vi sarà gioia presso gli angeli di Dio per un solo peccatore che si ravvede 10. allo stesso modo vi dico vi sarà gioia presso gli angeli di Dio per un solo peccatore che si ravvede 10. in the same way I tell you there will be joy among the angels of God for a single sinner who repents 10. in the same way I tell you there will be joy among the angels of God for a single sinner who repents 10. genauso wie ich es dir sage wird es Freude unter den Engeln Gottes für einen einzigen Sünder geben der Buße tut 10. in the same way I tell you wird es Freude unter den Engeln Gottes für einen einzigen Sünder geben der Buße tut 되 doubt it that it Thank you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o stessomodo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B는 너희에게 너희를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간접 목적으로 너희에게 디코는 말한다 인데요 음 디레 원형은 디레고 요것의 뜻은 말하다 말하다 의 직설법 현재 3인칭 아니고 1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사라 여기서 비는 위에 비랑 좀 다른 형태입니다 요 비는 장소를 가리켜요 어 csl에 bsl에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비사라는 있을 것이다 미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 비사라를 원형으로 쓰면 bsl에 가 되겠구요 뜻은 있다 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사라는 어 3인칭이니까 단수로 하면 1인칭으로 하면 사로 사라의 사라 이렇게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이야 비사라 조이야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쁨 즐거움 기쁨이 조이야 가 되겠습니다 뿌레 쏘는 뿌레 쏘 뭐뭐 에 뭐뭐 근처에 어가 되겠구요 뿌레 쏘 근처라는 가까이 에가 되있습니다 어떤 사무실에 하면 뿌레 쏘로 비추어집니다 리안젤리 디디오 리안젤리는 란젤로의 복수에서 천사들이 되겠구요 디는 뭐뭐의 디오는 하나님에서 비디오는 하나님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르 페르는 뭐뭐를 위해 뭐뭐로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구요 방향을 가리킬 때도 있구요 뭐뭐를 향해 페르 은 솔로 페까또레 솔로는 오직이 되겠구요 은은 정관사 부정관사 페까또레 죄인이 되겠습니다 한 죄인 오직 한 죄인 한 죄인 은 솔로 페까또레 그리고 깨는 관계의 대명사 관계의 대명사가 되어있습니다 뭐뭐뭐 하는 오직 한 죄인 시 라베레 시 라베레는 라베데르시 원형은 라베데르시 회기하다 라베데르시 죄기동사구요 회기하다 뉘우치다 이런 회기하다 라는 단어이구요 이것의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가 되어있습니다 네 다음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Google 번역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열어서 11. disse ancora un uomo aveva due figli 11. disse ancora un uomo aveva due figli 이번에는 독일어로 들어봅니다 11. er sagte noch einmal ein man hatte zwei söhne 11. er sagte noch einmal ein man hatte zwei söhne 이번에는 영어로 들어봅니다 11. er sagte noch einmal man hatte zwei söhne 오 말씀으로 동일하게 이탈리어를 공부해 보면요 di sea ancora di sea는 말했다 라는 뜻인데 원형은 디레 말하다 이거의 먼 과거 아주 먼 과거 원과거 3인칭 단수 앙꼬라는 더 또한 이런 뜻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디스 앙꼬라 더 말했다 또한 말했다 그리고 운워모 운워모 운워모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되겠고요 운워모 부정관사 쓸 때는 어떤 사람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아베바는 가졌다 원형은 아베레 가지다 인데요 이거의 반과거 3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반과거는 과거의 지속된 형태를 말하고 있고요 운워모 아베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두의 필리 두 아들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직역이고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되겠는데 이태리식 표현에는 이렇게 운워모 아베바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과 이태리어의 차이 네 다음에 이렇게 공부해보고 두의 필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 말씀으로 공부해보면 자리를 바꿔서 네 10절 말씀으로 공부해보면 10. genauso wie ich es dir sage wird es Freude unter den Engeln Gottes für einen einzigen Sünder geben der Buße tut 10. genauso wie ich es dir sage wird es Freude unter den Engeln Gottes für einen einzigen Sünder geben der Buße tut 네 여기서 genau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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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proprio genauso 뭐 이런 뜻이 있고요 be는 뭐 뭐처럼 그래서 genauso wie 하면 genauso wie proprio come 라고 나오죠 영어로 바꿔보면 just as 바로 뭐 뭐처럼 이런 뜻이 있는 밑에 나오죠 as well as s 이렇게 뭐뭐 get now so wie는 바로 뭐뭐처럼 이건 뜻이 있고요 ich는 나를 가르치죠 ich ich는 나를 가르칩니다 나 그리고 내가 s 그것을 그것 띄어 너에게 띄어 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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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말한다 말한다 싸게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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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것이다 일 것이다 미래를 가르치다 미래를 가르치다 뭐 일 것이다 s 그것이 s s え avez s 붕 멈출 조이 프로이드 기쁨 운터 운터는 영어로 보면 among으로 나오죠 뭐뭐 중에 among 그리고 then engel 천사입니다 이게 engel 천사인데 복수가 돼서 조금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ngel engel 엘자 발음이 좀 빠지네 engel engel 천사들 engel engel이 복수가 되면 engel 그리고 천사 engel وت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또 estu p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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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puer 좋은 발음이 다른데 puer 뭐뭐에 대해 뭐뭐 때문에 란 뜻이 되어있구요 에스 로우, 프로이드, unter den Engelbotes 여기, einge은 single, einz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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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nzig einz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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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n, 어떤, 한, 죄인 싱글 einzigen 순더 오직 한 죄인 그 다음에 geben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아이는 einzigen 순더 발음을 한번 들어보면 아이는 einzigen 순더 아이는 einzigen einzigen 순더 한 죄인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geben geben은 영어에 give 주다 주다란 뜻이 있는 단어 그래서 위에 bird 일 것이다 그 다음에 geben 그래서 주어질 것이다 미래 형태가 있구요 로이드 운터 앤 앤 앤 로테스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기쁨을 줄 것이다 나이는 einzigen 순더 오직 한 죄인 때문에 때문에 word geben 이 되겠다 휘어는 뭐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어는 관계대명사가 되어있습니다 뭐뭐하는 아이는 아인에 나인지에겐 순더 오직 한 죄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세 투트 우세 투트는 리펜트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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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트 회개하다 리우치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인지에겐 순더 휘어 뭐뭐에 대해서 그리고 버드 버드 오 발음이 어렵네요 버드 브로이데 운트로 덴 엥엔 고데스 엥엔 고데스 때문에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보고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겐하우스 겐하우스 바로 뭐뭐처럼 겐하우스 비 뭐뭐처럼 이 내가 에스 그것 디어 너희에게 싸게 말한다 버드 일 것이다 버스 개벤 주어질 것이다 에스 브로이데 기쁨 운터 뭐뭐 중에 덴 엥엔 천사들 고데스 하나님의 천사들 그 다음에 피어 뭐뭐에 대해서 아인엔 아인지겐 순더 오직한 죄인 오직한 죄인 아인엔 아인지겐 순더 대어는 관계대명사 우세 두트 회귀하다 회귀한 한 죄인 때문에 천사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음 한 사람이 회귀하고 돌아올 때 회복되고 돌아올 때 구원 받을 때 아 기쁨이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있다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